자 여기는 바로 보이는 동해 바다 동해 바다가 태평양 바로 한바다 현해탄을 담는 척 자 여기는 서생 아주 지금 바다 물 색깔이 참 좋네요 오늘이 5월 마지막 1월입니다 자 목포에 눈물을 할게요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Everyğim Channel 하나 둘 tre preserving 다른 eyes 이렇게 오늘이 지금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